국가가 광주 군공항 이전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는데요.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. 이전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각 주체별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.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주 통과된 광주 군공항 특별법의 핵심은 국가 역할을 보다 명확히 했다는 점입니다. 특별법이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제한 건 아니지만 기부대의 양여 방식에 묶여 답보 상태였던 상황에서 논의를 본격화하는 출발점이 된 겁니다. 환호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치열한 협상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먼저 전남 후보 지역들의 의향서 제출을 이끌어내야 하는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이 광주 전남 상생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강조해야 합니다. 또 이전될 부지에는 구체적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. 한계과였던 군공항 이전 부서를 본부로 격상하는 건 그 출발입니다. 상생이 가장 최고도로 작동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광주와 전남 그 양쪽이 다 윈윈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. 이 과정에서 지자체장과 정치인들은 갈등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. 특히 소음 문제는 정확한 측정 결과를 제대로 알려 지역 간 정보 불균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갈등을 막아야 하고 바닷가로 전투기를 이착륙시켜 도심에 비해 소음을 낮추는 등 꼼꼼한 대책도 세워야 합니다. 이 예비 후보지를 결정하고 이전 후보지를 결정하는 과정에 정보가 어느 한쪽으로만 쏠리지 않게끔 다 드러내고 어떤 논의하고 좀 갈등이 벌어지다 하더라도 그걸 피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주민들의 역할도 필요합니다. 임기가 정해진 지자체장과 정치인들이 마찰에 따른 부정적 결혼을 두려워해 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하지 않도록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. 지역 주민들이 이 점을 감안하셔서 단체장들을 평가하신다면 단체장들도 용기를 내서 크게 협상하고 타협할 건 타협하고 또 욕을 먹더라도 설득하는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광주시 당초 계획에 따르면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데 1년 6개월. 이전 부지가 확정되더라도 공사 마무리까지는 다시 9년이 걸립니다. 군 공항 이전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바람직한 상생에 나설 수 있도록 치열한 협상이 절실한 상황입니다.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.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